틀어주면 렛!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을 접해주세요.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을 접해주세요. 자, 여러분 다음 시간을 접해주세요. 내 맘 받아준다면 널 함께한다면 손을 찬 노래가 끝나고 전에 다 잘한다는 걸 그냥 말하고 싶어서 아주 오랜 걸 기다렸어 널 놀고 있는 걸 오늘 널 말해주고 싶어 내 맘 받아줘 안녕하세요 내 맘 받아줘 기타 자, 여러분 더 신나는 척 해주세요. 사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안 어울려도 돼요. 원래 어차피 별로 신나는 게 아니니까 내 맘은 영이라는데 다르지 않는다 니가 이란 말 고꾸만 이미 널 마음으로 난 다 말할 수 없지만 니가 내 맘을 받아주길 바래 고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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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ee 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